가요! 지적이야? 네. 가는 거야? 잠깐만! 지적이야! 키 엄청나는데 큰일 났는데? 마피아 긴장하겠는걸? 자 어서 모이십시오. 아니 이 컵은 뭐고? 이 카메라는 뭐고? 네. 세팅이 왜 이렇게 고급져요? 네? 이게 고급지다고요? 세팅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급지지? 한 명씩 다 이걸로 섞어주세요. 열지 말고요. 내 다리로 섞어주세요. 아니 뭐..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섞을 필요가 있어요? 공평하게 하기 위험입니다. 자 카메라를 가리고 못 보여. 빨리 빨리 섞어 섞어! 다 섞어 섞어! 됐어요! 됐어요! 하세요! 이거 설명할게요. 나가라고요? 나가요. 아니 부를 적에는 안 되면 또 나가래요! 자 오늘은요! 오늘 하루살기는 네. 가족 모두가 협동을 해서 미션을 성공하는 하루살기인데요. 아.. 가족 모두가 협동을 하고요? 오늘 미션이 총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중에 세 개만 성공하면 되는 건데 된다고요? 네. 근데 오늘 하루살기 이름을 말을 안 했죠? 네. 바로 마피아 하루살기입니다. 아 네 명 중에 누구 한 명은 마피아인가요? 네 명 중에 누구 한 명은 네. 이 게임에서 지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에 마피아가 검거 당하거나 우리 가족 미션을 실패하게 못 만들거나 네. 두 개 하면은 마피아가 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칙이 뭐예요? 아 벌칙은 저녁 메뉴가 예. 소고기 스테이크거든요. 우와.. 우와 엄청나다! 지는 그러니까 이기는 팀만 먹을 수 있어요. 마피아인 거 절대 티 안 나게 은근슬쩍 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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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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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민일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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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밝은데? 표정이 왜 밝지? 응? 너 시민이야? 응. 하하하하 안 넘어오는군.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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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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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얘도 웃네. 너는? 마피아니? 안 내릴게. 어? 어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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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 개 남았는데.. 아.. 이거 뭐가.. 저는 마피아가 하고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이거!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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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좋아하죠? 왜 좋아하세요? 엄마 혼자 먹으려고 그런가 봐. 뭘 혼자 먹어. 어때? 마피아 같지? 응. 딱 봐도 마피아야. 너 왜 나를 돌아가? 그냥. 그냥. 자.. 그냥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오오홸.. 뭘까요? 뭐야. 아.. 아.. 마피아구먼? 누군가가? 누군가가! 누가가.. 누군가가 마피아야. 자 오늘 첫번째 미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가족이 진짜 안 먹는 거 아시죠? 네 진짜 먹을 걸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준비한 미션입니다 아침밤 미션 보여주세요 반찬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먹기 어떻게 이게 다 보이나봐요? 반찬을 남기지 말고 모두 먹어라 아침밤 미션 지금 여기 있는 반찬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첫 번째 미션 성공입니다 여기가 뭐 준대입니까? 예? 저기요 마피아세요? 왜 이렇게 발끈해요? 아니 저는 최대한 열심히 먹을 건데 자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먹어야지 마피아세요 혹시? 마피아예요? 다 먹어야지요 마피아예요? 자 일단은 일단은 그냥 편하게 식사하세요 이따가 남은 걸로 하면 되죠 뭐 지금 배고프시잖아요 어 어 편하게 드세요 아 나 벌써 배부른데요 밥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왜? 너 지금 솔직히 배불러 배불러도 먹어야 돼 응 스테이크 먹어야 된다고 스테이크 응 스테이크 스테이크 먹을 일이 없어 우리 집에서 엄청 맛있는 음식이야 제가 일단 이거 단반처리 있죠 네? 오 비디는 거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먹을 때가 내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다 먹었죠 이제 없어 이제 봐라 밥도 다 먹었고 저리 봐 봐봐 다 먹었고 너는? 으악 큰일 났다 아마 아마 아빠랑 다 먹었고 이거 다 먹었는데 뭐 어 나린이 보여줘 바까라 저도 다 먹었습니다 아하 진짜 1라운드 1라운드 자 1라운드 일단은 다 성공이에요 단전도 단전도 해주세요 1라운드 성공 두 번째 미션부터는 뽑아서 네 랜덤으로 할 건데 이제 누가 뽑을래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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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3라운드 협동신미션 A4용지안의 공을 동그라미 바꾸러 못 나가게 해라 자 여기 끝에 잡아보세요 아아 잡아보세요 여기다 올려놓은 다음에 예 얘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예 요 끝에서 저 계단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이거 티 엄청나는데 큰일났는데 마피아 긴장하겠는걸 얘 티 엄청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굴러오면 다린씨 살짝 들어야 돼요 이렇게만 잡고 있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라고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작 가요 시작이야? 가는거야? 잠깐만 두 번째 미 티 엄청나는데 큰일났는데 마피아 긴장하겠는걸 거기 이쪽으로 떨어졌어 왜 올렸어요? 내가요? 네 엄마랑 분명히 이렇게 올렸어 나 안올렸어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카메라 주세요 제가 할께요 그럼 나 잡을께 와 억울해 와 와 자 이거 진짜입니다 연습게임 아니에요 시작 하는거 잘 아니 엄마 내꺼 마피아네 아니야 나 아니야 내꺼 그쵸 아니 세계적인 2개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이거 뽑아 자 뭔가요 뭔가요 글씨가 많은데 자 뭔가요 입에서 입으로 1분 안에 10장의 종이를 옮겨라 시작 시작 빨리해요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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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아 당기라고 빨아 당기라고 물지 말고 빨아 당기라고 물지말고 하핳 하흡 하핳 하하핳 하핳 으흥 빨리 빨리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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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쓱 쏙 잠깐만 있어봐 이거 몇장인가 1 7장 2 3 4 5 자 됐고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토킹씨 지금 이 판도 졌는데 다음 거 무조건 죽겠다 이제 그래요? 일단 다음 걸로 갑시다 고고 바 피 바 너 지금 홀킹이 배불러 엄마가 그냥 이렇게 올렸어 나 안 올렸어 나 잘 맞춰야돼요 오! 빨아 댕기라고! 빨아 댕기라고! 자! 뽑으세요! 다른 시간 뽑으세요 이거! 뽑으세요 뭡니까? 어 뭐야 뭐해요? 이거는 요약성 대결 다리 찢기를 연결하여 벽에서 벽까지 나와라 자! 요 끝에서부터 저기 대단 저거 저기까지에요 네 자! 하세요 먼저 최선을 다해야돼 최선을 다해야돼 최선을 다해야돼 멜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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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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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파 빨리 거기 거기 최선 다한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됐어 잠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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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러면은 네 요번 성공입니다 네 자! 굿바로 빨리 마지막 하나 빨리 문 가요 마지막 거는 무조건 해야지 시민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마피아를 잡아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피아를 잡아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표정이 왜 이렇게 해야지 뭘로 안 좋으세요? 이기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좋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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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릴레이 몸으로 말해요 2분 안에 5분대 성공이라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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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야 돼 화이팅! 타이머 눌렀어요? 과자 과자 짱! 다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야 하하하하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아무거나 얘기해 빨리 교살래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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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하라고 어 이상한 사람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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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5, 4, 3, 2, 1 짠가? 바람쥐인가? 아니야! 이거 일단 늑대야! 늑대가 이렇게 뭐? 잠깐만요! 늑대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 다음 문제를 왜 그걸 안 하셨어요? 왜 다음 문제를 준비를 안 하셨어요? 빨리 빨리 해가지고 성공! 시민 아니십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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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러면 이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피아를 검거해야죠 자 이쯤에서 자수를 하실래요? 아니면 검거를 할까요? 자수를 하시면 스테이크 한 조각 드릴게요 만약에 자수 안 하시면은 눈물도 없어 그럼 나 자수 할게 뭔데요? 응? 나 마피아야 오! 스테이크 으앙 쑤 조금만요 왜 왜왜왜왜 아까 전에 마피아들이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이 못 먹잖아 아니면 다 하려구요?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지는 지시스테이크! 두툼한 거 봐봐, 이거! 이야! 오! 우리 다리는 떡갈비. 이거 뭐예요? 떡갈비요. 엄마 이거 한 입 준다고 했잖아, 내가 잘라볼래. 네? 아니, 처음 장가 보고 잘 잘라는데, 뭐. 먹어봐. 그래요, 한 조각 먹어봐요. 네. 드셔보세요. 네, 넣어야지, 넣어야지. 아따! 네? 뭐? 아따, 봐봐. 자, 한 번 드셔보세요. 더 넣어요. 맛있어. 오! 맛있어요? 응. 자, 혜택씨. 큰일에다가 빠지고 싶다. 어떤 거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자, 이 단면을 한번. 아, 빨리 먹어요. 식어요. 음! 마키야님. 네? 오늘 덕분에 스테이크 맛있게 먹을게요. 네. 토린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내일도 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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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